야쿠섬은 규슈 오스미 반도에서 남남서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는 가고시마현의 섬이다. 다네가 섬, 구치노에라부 섬 등과 함께 오스미 제도를 이룬다. 면적은 504.88km²로 오각형에 가깝다. 가고시마현 내의 섬 중에서는 아마미오 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섬이며 일본 전체에서는 아홉 번째로 큰 섬이다. 1993년 유네스코 세계요산에 선정되었다. 고층습원 고하나노에고 섬의 둘레는 132km이며 대부분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부에는 일본 백명산 중 하나인 미아노우라산이 위치해 있다. 그 외에도 다수의 1000m 급산들로 이루어져 바다위의 알프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런 연유로 바다로부터 습한 공기가 산을 타고 와 많은 비를 뿌린다. 영강수량은 평지에서 약 4000mm, 산지에서 약 8000mm에 달한다. 아열대 지역에 위치하지만 높이 2000m 가까운 산들로 인해 아열대에서 아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식물군이 자라고 있다. 섬 중심부에는 일본 최남단의 고층습원인 하나노에고 고하나노에고 외에도 산 정상 부근은 연평균 기온 약 5도로 저온이기 때문에 적설을 관측할 수 있다. 일본에서 적설을 관측할 수 있는 최남단 지역이다. 야생동물로는 원숭이, 사슴이 다수 살고 있다. 또 외래종 너구리가 살고 있어 민가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야쿠 삼나무, 대만 고무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섬 북부 연안의 모래톱은 붉은 바다 거북의 산란지이며,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숲지이다. 에도시대의 번 경제의 발전으로 이에 편승한 목재의 수요가 필요해져 대대적인 야쿠 삼나무의 벌목이 진행되었다. 벌목된 나무는 현장에서 목재로 가공되어 마을로 운반되었고, 다시 각번으로 이송되어 영주들의 성을 장식하는 데 쓰여졌다. 메이지 시대의 근대화 정책으로 목재의 수요가 더욱 증가, 벌목량은 더욱 많아졌다. 다시 1960년대의 고도성장 단계에 이르러 벌목붐은 절정에 달하였다. 야쿠섬의 등록요건은 등록기준 7항과 9항에 해당된다. 2005년 11월 8일, 섬 북서부의 모래톱인 마에하마와 이나카하마, 가야쿠시마나가다하마라는 명칭으로 등록되었다. 시라타니온스위큐 샘피로 폭포 고속선, 톤피, 야쿠삼나무 등산로와 야쿠스기랜드 및 시라타니온스위큐 부근에서는 야쿠삼나무를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연령이 오래된 조몬삼나무는 나뭇껍질과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을 금하고 있다. 수십미터 떨어진 전망대에서 볼 수밖에 없다. 에코투어리즘 원시림을 간직한 자연환경을 무대로 등산, 하이킹, 카누, 카약, 스쿠버다이빙 등 다채로운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해수욕 모래톱이 적은 편이라 해수욕을 위한 시설이 빈약하다. 인공해수욕장을 제외하면 주변 바다 깊이가 깊어 해수욕에 적당한 장소는 조금밖에 없다. 항공로 해로 이부스키항을 기항으로 하지 않는 편도 있음. 또 다네가 섬, 야쿠섬 경유의 순서가 바뀌는 거대에도 각섬의 직행편도 있음. 각섬의 직행편도 있음. 노선버스 렌터카 몇 개의 렌터카 회사가 있고 이용자도 많지만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서부산림도로라고 불리는 북서 도로는 차가 지나기 불편한 좁은 도로이고 급허부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 외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는 산사태와 낙석 등으로 통행이 제한되는 곳도 있다. 서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본토보다 수십엔 비싸다. 철도 영업용은 아니지만 일본의 마지막 산림철도가 있다. 철길 일부가 등산로로 사용되는 구간이 있지만 야쿠시마 전공이 관리 운행하는 구간은 전면 출입금지로 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히라오치카이츠 온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